안녕하세요 오늘은 제라늄이 입이 이렇게 노랗게 되는 현상에 대해서 알려줄라고 맺은 식으로 뱉는 것처럼 막 다 노랗게 되고 이런 식으로 왜 이렇게 되나 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것들 이렇게 뱉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왜 되는 거냐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들라고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뱉는 것처럼 이것들도 마찬가지 이렇게 타들어가고 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왜 이렇게 되나 제라늄 들은 다육성 식물입니다 그래서 물을 많이 주면 입에다 물을 저장을 많이 해 놓습니다 물 없을 대비해서 이렇게 물을 많이 주면은 입이 이렇게 풍성하면서 꽃이 안 피듯이 입이 이렇게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입이 연하지거나 입이 커집니다 반대로 물을 적게 주면은 입이 이렇게 작아집니다 이렇게 작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적정한 수준의 물을 줘야 되고 조금조금씩 자주 주면 입이 이렇게 상탄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다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된 거냐 특히 제라늄 들은 저온성 식물이라 가지고 온도가 낮의 온도가 한 20도 정도 되고 저녁 온도가 5대에서 10도씨 정도에서 가장 잘 큽니다 꽃도 잘 피고 크기도 잘 크고 또 탄탄하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계절상으로 10일, 10일, 1, 2, 3, 4, 5월달, 5월달에 걸쳐가 제다늄이 가장 잘 키우기 잘하기 좋은 온도가 환경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집에서 이제 물을 주면서 어디 잠깐 집을 비우거나 2, 3일 정도 말려고 아님 집에 가 외출을 하고 나서 여행을 가거나 그랬을 때 물을 갑자기 말른 다음에 이렇게 물을 주면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왜 자기 몸에 있는 수분을 빠져나가서 입이 이렇게 노랗게 된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은 대부분 물을 안 줘서 물을 말렸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물을 한 번이라도 마르고 나서 물을 주면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심하게 말랐을 때 우리 집 환경이 건조하고 나서 심하게 말렸을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제다늄이 잘 자라는 환경에 있을 때는 물을 말리지 말고 자주 줘야 됩니다 일단 거듭이 말면 물을 자주 줘야 되고 또 물을 오늘 주고 나서 거듭이 말랐을 때 그러면 또 줘야 됩니다 단 여름에만 물을 주지 말고 여름에는 흠행기니까 온도가 높았을 때 그런데 10월달, 11월, 12일, 1, 2, 3, 4, 5월달에는 잘 자라기 환경이 좋습니다 그래서 거듭이 마르면 주고 만약에 우리 집 흙이 잘 안 말랐을 때 그럼 물을 주면 안 됩니다 반대로 물이 잘 말랐을 때 물을 줘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노랗게 된 것은 내가 심하게 한 번 말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는 물을 잘 줬는데 그런데 얘가 느끼기는 한 번이라도 말랐을 때 이렇게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특히 1월달에 1월달, 2월달에는 건조하고 또 집이 건조하고 또 잘 습도가 없고 건조하기 때문에 잘 마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겨울철에 여러분들이 물을 안 주는데 춥다고 안 주는데 그게 아니라 흙이 말랐을 때는 무조건 물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된 것들은 대부분 물을 말려서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노랗게 된 것들은 자 오늘은 제라늄이 노랗게 된 원인과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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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